하겠습니다. 둘, 셋!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입니다. Hello Mr. P 어떻게 보면 지금이 조금 공연을 즐기기에 이른 시간일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같이 즐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? 응원해! 괜찮아요? 네! 네!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곡이 또 하나가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아이고! 마지막 곡은 여러분 더 크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!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밤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. 혹시 다들 아세요? 네! 정말요? 네! 그리고 여기에 오늘 저희 팬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크게 응원해도 괜찮아요. 알겠죠? 눈치 보지 말고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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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또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이 성적해 주셨는데 I can see many foreigners today, and I'm not sure that you guys know us or not, but just please enjoy the stage, and hope you guys can have a great time today. Thank you! Thank you! 여러분, 끝까지 큰소리로 즐겨주세요. 지금까지 은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